띨꺼에요 그 스킬이름이 제가 만약에 못 불러드리면 밀리림들 그 라그나로스의 징벌있거든요 쿨타임 5초 남았을때 빠지시면 되요 너무 일찍 겨웠또다 이그제크투스 대체 왜이런 불경한짓을 저지른게냐 전투시작 3초 남았고 소금이 같이 안날라가던가 이거 탱커 날라갈때 같이 있으면 바보같은 딜 바로 딜안할거에요 어 억울 땀 가질거에요 벌레같은것들이 날뛰도록 내버려두었다란 말이냐 아 날 실망시켰다 이그제크투스 10초 남았습니다 좀만 집중해서 거기 너무 뭉쳐계신데 좀 성기좀 해요 이젠 너희놈들 차렸라 이 날은 아우스의 힘을 차지하고 그의 말레같은거 그의 말레같은거 갈께요 딜 시작할께요 딜 징벌 5초 밀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들어오시고 밀리 부터올께요 밀리 빠집시다 밀리 빠지시고 오케이 밀리 붙을게요 소구님 힐 일단 갈게요 저 날아가면 대물님이 법을 드셔주세요 짐벌 5초 밀리 빠지세요 밀리 빠져요 지금 붕대지 한번씩 해주세요 아직 지금 붙으세요 대물님 해주세요 대물님 도발할게요 생일 조금만 더 짐벌 5초 빠지세요 밀리 빠지세요 다같이 붕대질 합시다 아 두발 안돼 죄송해요 두발 했어요 다시 밀리 딜하시고 죽어라 벌레같은 놈들 최대한 개인 생존합시다 밀리 빠지세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요 밀리 붙으시고 밀리 붙으시고 전발되시는 분을 탱 소구님이나 흑대물님 부활 좀 해주시겠어요 탱 날라가면 일단 가볼게요 두루가 지금 죽으셔가지고 밀리 붙으시고 밀리 붙으시고 밀리 빠지시고 조금만 버티면은 이제 잠수하니까 좀만 더 버텨봐요 바로 도발했어요 밀리 이제 붙어도 되시고 곧 잠수할거에요 잠수 아까 모이기로 한 자리에 붙으시고 전사님들 어글 좀 먹어주세요 같이 네모식표로 오세요 방 시작할게요 방 시작할게요 추방 하나 해주시고 지금 탱커가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방이 좀 제대로 전사님들 도발 좀 당겨주세요 최대한 지금 어글이 안 잡힐거에요 얼에 최대한 치시면서 드리블 좀 하세요 추방 하나 된거 있죠 추방 오케이 추방 되어있고 지금 잘 볼 수 있거든요 인원은 추방 한번 더 해주세요 지금 약간 추방 한번 더 하고 아직 등장 30초 남았으니까 붕대질하면서 만화도 채우고 어 타의 자리 잡을게요 아이고 이거 이번에 풀리면은 엑스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리 다시 잡을게요 지금 이제 10초 15초 이따 나오거든요 자리 잡을게요 지금 탱커가 저 혼잔데 제가 최대한 날라가면은 붙어볼게요 방태로 라그 곧 나와요 엑스도 잡아주세요 라그 곧 나와요 자 탱을 시작 탱 아파요 뒤로 바로 해주세요 자 밀리 슬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빠져요 밀리 죽으면 안 돼 더이상 밀리 빠져요 생일 생일 이렇게 붙었으라 도발해 드릴게요 생일 좀만 더 오케이 엑스 추방 계속해 주세요 오케이 추방 나이스 밀리 슬슬 탱만 안 죽으면 잡거든요 밀리 슬슬 밀리 슬슬 밀리 슬슬 조금만 더 일을 쥐어 짜낼게요 다 왔어요 계속 딜 할게요 오케이 원트 깔끔하게 잡았죠 도발해 드릴게요